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네. 그러니까. 아니,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떻게 만나자마자 어땠어? 아기 되게 좋아한다고. 그러니까 한 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. 만나야지. 아기랑. 그런 거 있잖아요. 원래 애 있으면 어디 못 나가잖아요, 언니. 그러니까 애를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하고 언니가 같이 데이트 가시고. 쿨한 이모가 되줄 자신 있어요. 용돈 많이 주고, 쿨한 이모. 용돈 많이 주고. 기저귀, 헤이. 진짜 예쁘다.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먼저 편하게 옷 갈아입으시고 나오셨습니다. 너네는 집 안 가냐, 지금? 저희는 계속 같이 갈게요. 같이 해야죠. 아, 나 징그럽다, 이제. 징그러운 것들. 아, 나 진짜. 아, 나 정말. 이제 나가시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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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뭘 준비하셨을까요?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컬러풀. 어, 진짜. 어, 좋다. 겁치는 컬러가 없네, 우리. 그리고 되게 뭔가 정원이라서. 딱 좋아, 딱 좋아. 갈아 놔야 돼, 갈아 놔야 돼. 또 준비했어요? 네.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특별히 또 환갑잔치는 크게 해야 되잖아요. 저와 동생이랑 함께 준비를 했죠. 정말 이 환갑잔치를 저희 딸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. 가시죠. 오케이. 어머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. 어머, 또 애들이 또 모를. 하나, 둘, 셋. 뭐야, 뭐 나와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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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딸들이다. 예! 202년씩. 준비 많이 했네요. 어, 너무 귀여워. 환갑상이. 환갑인데 피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. 요즘 스타일로. 어머, 귀여워. 오케이.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. 좋아 Nord Guidance sair. 해피 벌rôt. 미유야 오빠의 반응이. 마음에 안 들어, 마음에 안 들어. 환갑시러. 두근두근 야! 야 뭐! 나는 말이야 개인적으로 무슨 뭐 황갑이다 뭐 이래가지고 왜 그래 자꾸만 야 저거 뭐야 다 배달이야? 다 배달이야? 괜히 배달음식이 제일 맛있죠